1, 2, 3, 4, 4, 5, 4, 5, 5, 6, 7, 7, 8, 8, 9, 9, 9, 10, 10, 11, 11, 13, 16, 17, 17, 18, 18, 18, 19, 21, 21, 21, 21, 22, 22, 22, 22, 23, 23, 25, 24, 29, 21, 21, 21, 22, 23, 21, 22, 24, 29, 26, 28, 22, 25, 29, 29, 28, 24, 29, 29, 29, 27, 29, 29, 30, 요즘 요리 안녕하세요. 슈퍼스타 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웃도의 설명과 함께 제가 게임을 통해 여러분들께 선물을 조금 나눠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당해드렸습니다 일단 웃더는 앨범을 만들게 되면서 제가 공항에도 좀 들고 다니고 저희 콘서트 역렬해서 직관도 한 바로 그 친구인데요 활동도 해야 되고 뭐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 대신 야미 여러분들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탄생하게 된 귀여운 친구입니다 저의 의견이 거의 한 80, 90% 들어간 그런 제품들이고요 이 친구도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원래는 팔도 달려있었는데 안 꽂았을 때 뭔가 이렇게 걸릴 것 같다 싶어서 후반부에 제거를 하게 되었고 이 후드 같은 경우에는 뭐 색깔, 로고, 그리고 핏도 제가 원하는 대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자면 아이디 카드 홀더인데요 회사 출입증 카드나 학생증 등등을 넣어 다니면 어떨까? 그리고 마그넷 또 이런 거 냉장고에 하나씩 붙어있으면 굉장히 귀엽지 않겠습니까? 마그넷으로만 활용하기보다는 뒤에 뭐라도 달려있어서 살짝 실용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게 이제 제 의견이라 그 뒤에 이 병 따개를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용파라서 뭐 콜라나 사이다 드실 때 언제든지 따서 드시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챌린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고나 어떻게 하는 아시죠? 아, 3분? 아이, 10초에 하죠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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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을 어떻게 녹이는 거야, 이걸? 아, 이거 초등학교 때 많이 했는데 이거 30살 되니까 눈이 침침한걸? 아니, 이걸 3분을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어우, 이 제작진 참 양심도 없어라 3분? 3분? 아이, 10초에 하죠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커피를 좀 부어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볼까? 너무 좋아, 커피 파워 어, 이거 만든지 너무 오래돼서 너무 딱딱한데? 어? 너무 딱딱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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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어? 뭐 아 오해 완성했습니다 몸통은 살았잖아요 오징어 몸통이 맛있거든요 사실 네모가 제일 어렵지 준비 시작 오징어 게임에서 사람 많이 죽은 이유를 알겠네 상처는 인정해주나요?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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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아니 너무 깔끔하게 잘렸어요 진짜로 완벽하게 잘렸어요 보시면 알아요 이게 고양이거든요 이야, 신기하네 어떻게 자꾸 이렇게 깔끔하게 잘리지? 이야 성공! 아니, 지압 슬리퍼가 특별 버전인데? 여기가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지압을 찾는 게 아니고 이거 발을 찌를 것 같은데? 오케이. 도전! 하나. 자, 다시 슈퍼 참치부터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입에서 침 나온다. 하나! 아닛 hè? . 한 쪽도 alk Neger initiatives 1, 2, 1 1, 2, 1 자 바로 땅 따먹기입니다 아 아 아 3, 10, 2 2, 3 다시 한 hin 4, 2 but 친구가 가지게 내려간다 ers past 성공? 시간인 성공하였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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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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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이거 편하다 잘 만들었다 가볼까요? 도전 도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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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왜 안 터져 이거 야 떨어져 왜 이렇게 빡세게 하십니까? 다섯 개를 다 뽑으면 되나요?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어이 씨 어? 어? 아싸 이득 점프해서 올라가야 되나요? 네 다시 처음부터 가죠 아이 씨 아 봤나? 아 눈치도 빠르셔 아 눈치도 빠르셔 다시 처음입니다 내가 뭘 봤더라? 이 뭐랑 뭐 걸려있다고요? 아이디... 이 뭐랑 뭐 걸려있다고요? 아이디... 50%의 확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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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가수인데요 되게 유명한 분이고요 솔로 가수입니다 한 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 가수는 아니죠 형님? BTS 첫 솔로 가수 J-O입니다 BTS 첫 솔로 가수 J-O 이게 무슨 일이야? 뭘 또 무슨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콘텐츠를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형님? 무슨 J-O가 한 거 다 그대로 시스템 이어받아서 했죠 아 그래요? 아 여튼... J-O right here 여러분들 횟더 회사를 떠돌던 제이홉이 횟더 횟더 네 제이홉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영을 응원하기 위해 저희 방탄소년단의 첫 번째 솔로 가수고요 제가 두 번째 솔로 가수입니다 그렇네요 형이 이제 두 번째네요 그렇죠 축하드려요 앨범 발매된 거고요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주셨잖아요 여튼 뭐 뭐 하는 짓도 모르고 왔어요 이렇게 형이 옷을 입어달라고 해가지고 옷도 입고 예쁘게 예쁘잖아요 예쁘긴 하네요 오늘 콘텐츠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찍는지 오늘 콘텐츠는 저희가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성공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멋지 제품들이 아미 여러분들께 추첨을 통해 선물로 돌아가게 됩니다 J-O가 실패를 하게 된다면 아미 여러분들이 그만큼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아 진짜요? 참고로 성공할 때까지 집에 못 가는 콘텐츠이긴 합니다 오 그럼 잘 하겠네요 잘 못 해도 돼요 어차피 성공할 때까지 못 가요 아 그래요? 네 잘 해볼게요 그래도 파이팅 하십시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게임은 무려 포스터가 걸려 있는 게임입니다 포스터 좋죠 이거를 성공을 하면 팬분들께 포스터가 드릴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성공을 해야겠네요 포스터 집에 이렇게 붙여두면 예쁘잖아요 포스터 되게 중요해요 저도 어렸을 때 집에 포스터 붙여두고 그랬거든요 포스터는 아니고 사실 A4 용지에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뽑아서 여기저기 붙여두고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되게 형스럽네요 죄송합니다 전 준비됐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모든 다 이겨드리게 좌측에 보이시면 그늘 보이시죠? 네 저분들 중 누가 우떼을 안고 있는지를 맞추셔야 돼요 오 신박한데 제가 굉장히 실루엣을 잘 봅니다 그 실루엣만 가지고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쟤는 사람이 아니고 우재인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컨셉이구나 차례로 지나가는 세계 인연을 보시고 어떤 게 우떼인지 우떼 살짝 들어주세요 내려주세요 두 번째 분 우떼 살짝 들어주세요 뭐야? 세 번째 분 우떼 잠깐 들어주세요 내려주세요 뭐야? 다 똑같아 뭐야 똑같은데? 다 그냥 흰색 덩어리 아니야? 다 똑같아 아무튼 이거 진영도 못 맞춰요 저는 딱 보고 뭔지 알았어요 저는 천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분 우떼를 머리 위로 0.5초간 올렸다 내려주세요 준비 고! 내려주세요 우주인이라 시간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빠르게 올렸다 내려주세요 두 번째 분 빠르게 올렸다 내려주세요 우떼가 생각보다 얼굴이 커요 얼굴이 되게 얼큰이에요 얼큰이 저랑 좀 반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으로 만들었어요 얼큰이라서 굉장히 어떤 친구인지 알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막상 보면은 얘도 우떼로 만든 거긴 해요 아 우떼가 버전이 다 달라요? 그런데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네? 그렇지 근데 저는 알 것 같은데? 일단 3은 아닌 것 같은데? 3은 너무 작아요 우떼치곤 아 2번 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뭔 보고 알았어요 2번이에요 내가 우리 팬 여러분들을 위해 맞추겠습니다 우떼야 또 올라라 우떼! 아ajcie! 아 oscillating ㅠㅠ 맞췄어? 네 아 이런 얘기 시근 쪽 song Grat 1번은 뭐 헤어스타일이 있더라고 아 그래요? 으이게 뭐 까슬까슬하던데? 아 이거 봐x2 완전 매끄러운 동그라미가 아니었어 3번 뭐예요 3번은? 3번은 모를 것 같네 3번 되게 작던데 한번 다시 봐도 되나요? 주댕이가 나왔냐? 주댕이가 나왔냐? 알겠다! 야! 야! 다 말았다! 다 말았어! 주댕이 보고 알았어! 주댕이! 왜 입이 이렇게 빨라졌어? 보노보노! 보노보노? 아니 근데 그런 캐릭터가 갑자기 나올까? 뜬금없는 강아지도 나왔는데 보노보노일 수도 있잖아! 오리 같은데 오리? 와! 주댕이가 보노보노잖아! 입이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 그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요? 그럼 BT21이네! 야! 그게 아니야? 네 말? 그러니까 내가 망이 거 같은데? 근데 망이 저렇게 입이 튀어나오진 않아! 근데 망이 뭐 여기 갈기 같은 거 있잖아! 오케이! 망이로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망! 올려주세요! 보노보노 아니야? 아! 저 번호탄! 아! 내가 보노보노라 했잖아! 야! 이 자켓볶이! 야! 보노보노가 저기서 왜 나와? 아니 딱 보다 보노보노같이 생겼잖아! 아! 주댕이 튀어나오는 게! 아! 포스턴은 획득이잖아요! 맞습니다! 똑똑해요! 자! 바로 이어서 음악 게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악 게임! 음악 게임! 네! 이과트 주월이 슈퍼스터드 형 알아요? 노래? 룸 룸 룸 룸 룸ot 는 룸 룸 바 이거 이거? 슈퍼스터 이거 아니야! 난 확실해! 에피파니나 소우주 안 나오는 이상 난 못 불러! 자, 돌려볼까요? 야, 호박아, 난 못 부른다 얘기했다 이거 호로로 되겠는데, 이거? 갈까요? 렛츠고! 자동차 소리 아니야? 불안하다 오, 찐이야 찐이야 자, 또 찐이죠 영탁님의 찐이야 찐찐찐찐찐찐이야 이거 아니야? 마이크 여기다 둘게 여기서 이렇게 부르자고 뭐야, 여기 약간 니나니나니 고릴라다 이거 아니야? 니나니나니 고릴라다 이거 아니야? 고릴라 아니었어? 찐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뭐야, 그 다음에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맞나?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찐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뭐지? 이거 아닌가? 박자 맞춰면 돼요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쏘리네, 쏘리네 자꾸 쏘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몰라요 찐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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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오, 어금 83점 오, 다행이다 어금 83점이야 와, 축하드립니다 와, 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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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웃 마이 영탁 영탁, 쏘리 마이 브라더 마지막으로 호비 씨와 함께할 게임인데 진 씨가 문제를 내주시고 호비 씨가 맞춰야 되는 게임입니다 아, 진짜요? 아, 나 지금 다 알지? 우리 나 진짜 문제 드럽게 모르는데 마음 통하잖아 너 생일 언제 할래? 그 첫 개설한 게 10월 14일이요 주민이 생일 다음날이구만 02년 10월 4일 별액형 동그라니까 O형으로 하자 특히 번역 본인이 본 것을 눈으로 표현해줘 동그라니까 다른 멤버들보다 우떠에 관심 있는 사람 중 하나다, 나는 다른 멤버들보다 우떠에 관심 있는 사람 중 하나다, 나는 그렇죠 제 협의 알만한 걸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건 감이에요, 형님 자, 그럼 연습 게임 이름? 우떠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좋죠 최대한 저스럽게 썼으니까 아, 그래요? 오케이 내려온다, 진이 오케이, 자, 갑니다 네 우떠에? MBTI는? 야, 우떠에 MBTI MBTI예요 우떠요 우떠는 내가 볼 때는 좀 우떠에 그런 SNS를 보니까 애가 많이 좀 돌아다니면서 막 많이 좀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이 성향인 것 같아 은하를 굴리네? 이게 뭘까? 아이야? 우떠 아이야? 우떠의 MBTI가 진의 MBTI 아니야? 그러면은? 모르죠 아, 그래요? 계획적인 친구인가요? 아니면 계획이 없는... 계획이 없는 친구입니다 이상인지 이상... 이상적이죠 감정이 별로 없으니까 사고형으로 하죠 나잖아? 형의 MBTI이 뭔들어요? 형의 MBTI이 뭐예요? 저는... 형, 아이 뭐예요? INTP요 INTP예요? 그럼 INTP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진짜 좋아요 아, 정답이에요 아,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춰 이런 식으로 저거 맞춰도 되는 거잖아 아,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춰 아, 우떠는 사실 형의 그거잖아요 그쵸 자아 중에 하나잖아요 당연히 형의 MBTI가 곧 우떠의 MBTI지 제이홉은 공부했으면 서로 다 같겠다 아, 지금 그건 인성으로 해야지 똑똑해, 똑똑해 와... 더 이상 맞출 게 없는데 아니야, 아니야 어려운 거 줘봐요, 어려운 거 맞출 수 있을 거 같아 진짜 어려운 거? 네, 진짜 어려운 거 줘봐요 자, 우떠의 생년월일은? 우떠의 생년월일이에요 제가 생년월일까지 알아요, 선생님 저도 방금 알았어요 우떠의 생년월일 네 설마 SNS 개설 날짜인가? 자, 개설 날짜예요, 잠깐만요 자, 돌아가 보면은 10월이에요 10월인데 제가 댓글을 썼던 게 제이홉 아, 아, 아 형 거 인트로 샤런하면서 부터가 떴어 아니, 그거 트레일러 25일인가 이럴 거 같은데 제이홉 불확실하면 언제든지 내 눈을 쳐다봐 25일 24일? 전혀 아니야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9일? 18일? 17일? 17일? 20일이 아니잖아 그럼 15일이네 14일, 14일 야! 근데 몇 년생인지도 맞춰야 돼 2022년생 그건 아니야 아, 그래요? 10 7 7 7 7 8 7 6 5 4 어디야, 형? 몇 년생이야? 아니, 나보다 어려? 나보다 나이 많아요? 왜 거기서 멈춰? 99 하하하 왜 거기 90 98 97 98 99 20 아니, 숫자를 몇 개를 했는데 왜? 잠깐만 왜 그것만 안 나와? 01 02 왜 03에서 멈춰? 왜 03에 멈춰서 내가? 02년생이야, 왜 02년생이야, 형? 아니, 아마 그냥 내 나이에서 10살 빼줘 했을 걸 아마 아, 진짜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와, 뭐 맞추지? 우떼의 장래희망은? 우떼의 장래희망 굉장히 단순해요 아, 굉장히 단순해요? 그럼 가수야? 아냐, 아냐, 아냐 뭔데? 우주 조종사야? 장래희망을 꼭 가져야 할까요? 장래희망 없음? 장래희망 없음? 장래희망 없음? 장래희망 없음? 이야, 재영! 야, 재영! 되게 형스럽다, 진짜 장래희망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없을 수도 있지 장래희망을 꼭 가져야 해? 꼭 그런 게 아니죠 인생은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살 수 있죠 야, 재영! 너 3개 다 맞췄는데? 아, 진짜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맞출 때마다 상품 하나씩 늘어난 걸로 어떻습니까? 우떼의 직업은 뭘까요? 지금 뭐예요? 지금 우주떠돌이 아니야? 살짝 줄이면? 우떼? 조금 늘리면? 우주, 우주떼 우주떠돌 단어가 되게 말하면? 단어가 되게 말하라고요? 우주떠돌이 두 글자만 빼면? 외계인? 외계인? 왜 우주떠돌이에서 두 글자를 빼는데 외계인이 되지? 우주떠돌이 세 글자잖아 우주떠돌이 다섯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세 글자잖아 그러니까 우... 우주떠 우주떠 우주떠돌이 두 글자가... 또돌이! 너 양심이 있으면 이거 맞춘 걸로 할래? 틀린 걸로 할래? 틀린 걸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02년생은 03에서 멈추더니 우주떠돌이는 두 글자 빼놨더니 외계인을 만들어? 야, 이거... 키 갑시다, 키 키요? 뭐야, 이 키야, 이 키야, 이 키야 제가 봤을 때 중간에 맞춘 거 같아요 40? 청점입니다! 진짜로? 우떼의 혈액형은? 우떼의 혈액형이요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 단순하게 O형 왜 O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굴에서? 정확합니다 정확해! 나 근데 응균 잘 맞춘다, 그래서 그래? 응균 잘 맞춘 거 아니야? 세 분께 더 드릴 수 있는 네, 제이홉 씨 덕분에 세 분께 상품을 더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 말씀 아, 뭐 사실 제가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귀한 이런 상품들이 간다는 생각이 사실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형을 좋아하시는 많은 팬분들이라면 더욱더 뭔가 이게 또 이 선물이 값진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에게 기쁨을 안겨드렸다는 생각이 저도 너무너무 복잡해요 아, 제이홉 씨 말을 참 잘해요 자, 그러면 또 형을 좋아하시는 팬분들이라면 또 저도 좋아해 주실 거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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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BTS를 좋아해 주실 거고 네, 맞죠, 맞죠, 맞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아미 사랑해요 자, 그러면 우리 제이홉 씨 정말 훌륭하게 일을 해내셨는데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없고 대신 이걸 드리겠습니다 미쳤다, 이거 아직 회사랑 상의는 안 했는데 아, 그래요? 이거 샘플 제품이거든요 아, 진짜? 네, 그냥 가져가세요 와, 형 근데 이거 대박인데? 그래, 내가 이거 되게 좋다고 내가 이게 대박 히트칠 상품이라고 내가 예견했거든 아, 진짜 어울리기 대박이다 되게 부디부들하고 폭신폭신하다 심지어 약간 좀 담백하니 귀엽네 어때, 괜찮아? 진이 형의 선물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오늘 출연휴 괜찮아? 어, 출연휴 좋네요 진이 형, 파이팅! The Astronaut,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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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요, 형 아,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저한테 좀 만나 갈게요 집에 갖고 가 가면 돼요, 진짜? 진짜 갖고 가 러브유 난 사랑해 제가 만든 상품들 정말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만든 콘텐츠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색연필이나 펜으로 그려도 좋고 태블릿으로 그려도 좋습니다 나만의 웃돌을 그려서 SNS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로 드리고요 저희 아미 여러분들의 크림슘 씨를 마음껏 뽐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TS 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